네? 자 윤찬 씨 아니야? 아빠도 먹어 응? 응 그래 아, 아빠? 응 맛있다 얼른 차에 타자 응, 아빠 어, 어떻게 저럴 수가 응, 그래 희진아 오빠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? 뭘 봐 대낮에 귀신이라도 봤냐 오빤 알고 있었지 최윤찬 그 인간이 애 만나는 거 말이야 처, 처남이 누굴 만나? 내가 지금 현장에서 딱 목격했어 애 안고 차 타고 갔단 말이야 너, 확실하게 본 거 맞아? 최윤찬한테 아빠라고 했단 말이야 나 지금 너무 떨려서 숨도 안 쉬어, 오빠 알았어,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너 조금만 진정하고 기다려봐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? 왜 나도 소리를 지르러 그래, 이 기집애 일단 끊어 하,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네 흠 흠 KBS 흠 흠 흠 흠 흠 흠